로스트아크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강기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강기군단장 해치웠는데 먹게 있던 인형이 하나 남았던 것 같긴 한데 빨리 강아치유물약 오우 야 체력이 3000인데 4000을 채워준다고? 미친 게임이네 밥 먹고 킬걸 아 배고프네 순댓국 이따 데워도 안 상하겠지? 어제 좀 일찍 데워놓긴 했는데 한 번에 넣으면 두구두구 먹는 이 집요함 내구도 단다고 공룡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뭐 에이 설마 최고효율 나오려면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게스트가 없네요 뭐 하나 놓친 것 같은데 뭐 하나 없어진 것 같아 게스트가 아 대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암환사제 알겠습니다 어 이거 왜 이러냐 정말 거주지가 언급되는구만 아이고 삭신이야 뭔가 민망하구만 괜히 이걸로 했구만 그냥 트위치 도박김 이런 거 할걸 하하하 야 근데 이것도 있었겠지 뭐 야 너 다시 말로 변하면 안 되냐? 나 이 말 타기 싫은데 널 그 말을 한 번 탔더니 또 뵙겠어 가비씨와 대화하시오 감사 인사 엄청 빨리하네요 솔직히 와서 뭔 도움이 되긴 했나요 쟤네가 정령은 말을 줬으니까 내 도움이 됐다고 인정하는데 인간병사가 뭐 한 거 있나요? 전혀 도움 안되는데 아 길 진짜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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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8천 경험치 36이나 돼서 레벨 뭐 어쩌라고 해? 갑의식 대화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저거 보여준 거야? 그게 다야? 부정하라고 정면에서? 긍정 있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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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는 것 좀 봐 암왕과 대화하시오 아크라시아에서 가장 큰 신선 국가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랜만입니다 솔라스 우웨왜드리러세요 무서워해요 사교도라고 말하겠나? 개웃기 아니라니까요 비켜라 검문중이다 사교도라면 그야만 슬파를 받을 것입니다 아주 지들 이긴 줄 아는구만 악마 군단장이 소였죠? 강기 군단장이 삐에로였고 그럼 이제 4명 남은 거네 다른 이름이 뭘까? 궁금하다 서큐버스는 새끼 군단장인가? 세이크리아 사제단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사제들의 행적을 조사해주세요 사제들의 행적을 조사해주세요 계속 교로 만들어놨네 아가씨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아가씨가 도와준대 아가씨께서 저희를 도와주실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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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활하거든요 지금 아침 10시인데 어제 중국이들 엄청 벤당했다면서요 중국에서 이제 아이피 우회로 들어와 방송하는 사람 지금 2018년이죠? 3000년대까지 벤당했대요 개웃기네 통로 확인 야영 흔접 확인 빨리 이제 나가는거다 가자 3000년된 야아 아아 아아 걔네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 들어왔냐 아 아 그 외국 그거 되게 귀찮은 걸로 알거든요 외국 그거 우회에서 들어가는 거 기상 아 한테 팁 어디에 ganze 있냐 urger 케네들은 그 뭐 제한 있다며 제안해나서 더 그러는건가 찾아 grouped 생활레벨도 올라가고 있구만 조사하라고? 야 쟤가 조사해서 나 조사가 안 돼 야! 조사 안 됨! 뭐냐? 야 조사 안 됨! 와 됐다 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다가 조사하게 해놔야 조사하는데 무슨 순서를 기다려야 돼? 내가 같이 조사하면 되지? 검은 옷 입은 마시기 대리 캐껌 캐고 청동인데 캐야지 두 개씩 나오네? 그렇지 오늘부터 한 두 시간씩 할 것 때문에 열심히 올려두지 않으면은 만넥 못 찍겠다 야 아 주말에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주말에 할 수가 없어 게임이 유저가 하도 많아서 오늘 하고 어제 별모사 안올렸으니까 별모사 올리면 되려나 그냥?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 시간이나 했고? 나 한 시간 쉰다고 치면은 한 시에 접속해서 한 시에 접속 되겠지 뭐 어제 썸네일 용으로 내 캐릭터 편집하려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대기인원 7000인가 보고 포기했는데 아 중국 심각하긴 하구나 썸네일에 들어간 녀석은 이제 과거에 2일차의 캐릭터였죠 바람절벽 바람절벽 스말게이트 소울워커 테일즈 언너 크로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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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로스파이어랑 게임이 있구나 소울워커랑 테일즈 언너는 인터넷으로 들어 봤는데 그런 게임 만드셨던데서 로스트타크가 나오다니 로스트타크가 나오다니 아마리아나? 뭐야 아마리아나? 하아 하아 오우야 역시 사제야 이게 보금만이구나 아 그냥 사제가 아닌데 해픽이 없다 해픽 기술 없고요 달리지도 못하고요 걷는건 빠르네요 용전걸음 호옥 애들 안 구해줘도 평생 맞아도 살지 않을까? 아 그럼 거슬리는 것 봐라 네그도 28이면 많은데 15정도부터 알려줘야지 뭐야 거기에 체력이 Arm,ило refin Вот 어 이게 뭐 이렇게 멀쩡하냐 이거 그냥 태양권이었냐? 뭐야 체력이 2만이였어 얘? 20,250 저렇게 많았구나 플레이어 킥서도 저 정도 쎄지겠지 뭐 레벨 올라가고 그러면 아이템 먹고 그러면 저 옷 입을 거면 툭을 왜 끼고 있는 거냐 안녕하세요 안에다 다 입었나 보구나 그냥 천이 아니구나 세리나 주민을 방패로 살아남는 것 봐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죄 없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따요 자신님 저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저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골반이 여잔데 어 봐봐 가슴에 있는 저 브루치 엄청 큰 거 튀어나와 있는 거 저것도 왠지 위치상으로 여자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변신하면 남자로 변하는 거지 골반도 약간 변하지 않나 변신했을 때 자세도 좀 이상해 남자가 됐구만 체력이 10만이 됐어 아 이 전에 그 싸웠던 그거네 별로 안 세지 않나요? 걸어다녀 얘 회피도 없어 오오 레이저 그렇네 별로 안 세다 야 정력마가 더 센 것 같다 데미지도 그렇고 형사도 있냐? 형사도 있냐? 형사도 되는구나 아마는 안 되지 않았나? 대륙에서 오신 유명한 사제님이래 얼마나 칭찬드는 게 없으면 저게 처음에 나온 저 대사가 가자 어차피 잘지도 않네 겸치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안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얘는 근거리라서 그냥 모아서 다 잡으면 되겠다 아 진짜 어우씨 움직이구만 인간인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땐 악마의 힘인가 빨리빨리 모여 빨리빨리 모여 버밍가 좀 짧다 야 근데 사제단 세다 체력이 무슨 연말인가 봐 뭐 알도 안 놓고 그냥 싸우는 거야 우리?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선택 받은 사람이라며 체력 12만이야? 야 군단장보다 더 세네? 역시 종교의 힘인가? 그냥 무시하고 맛들을 넣으면 되겠다 너무 세다 야 광선 어디 갔냐 연타 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타 치는 게 더 센 것 같은데 크리도 있고 어 평타가 더 센 것 같은데 아 평타 왜 이렇게 세냐 평타 제일 센데? 디페이스 보면은? 안 통하죠? 아 거슬리는구만 아휴 자식들 저거 야 뭐하니? 아 정말 빨리 가 놀 생각 없니? 파아 졸라 무식하게 싸우네 언제 기어왔냐 여태까지 뭐하다가 야 나 갑자기 멋있어졌다 실리아는 안 꿀리는데 그래픽 왜 이러냐 중국 때문에 그런가 뭐지 ㅋㅋ ㄷㄷ 자 보라도 이곳에 니가 있을 곳은 없어 아 진작 저 부자야 저 부술 수 있었어? 아 진작에 부술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나 못 부수인 줄 알았지 어 이제 지긋지긋한 암환이 얼굴 안 봐도 되겠네요 어 미안하네 암환을 붙잡지 못했어 얘도 짜진다 그러고 어 보레야 영지 야 나 근데 이거 그래픽을 조정해 놓은 거거든요 낮게 좀 중간으로 조정해 놓은 걸 겁니다 아마 중일 거예요 어 이래서 하나도 안 튕기는 거지 최후 그래픽으로 하면 지금 막 튕기고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 중국 전부터 튕긴다 그랬고 몰려서 있기 때문에 중국 이제 우회하면서 더 튕긴다 그랬는데 어디 있냐 설정 설정이 없어졌어 이건가? 음 지금 중으로 다 맞춰놨죠 아마 그래픽이 더 좋을 겁니다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좋은 그래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좋은 그래픽을 하면은 영상 도저히 튕겨버리기 때문에 난 튕길 바에는 그냥 흐접하게 보겠습니다 가서 대화하라고? 아 나 이제 좀 사냥 좀 하고 싶은데 대화만 했어 나는 오늘 키자마자 105원이야 야 그래도 군단장 2명 해치웠으면 아마리는 제목했다 이제 뭐 없어져도 군단장 둘 잡았으니까 나 레벨업 할 때 동안 나도 레벨업해서 이제 군단장이랑 이제 다음에 만날 시기쯤 되면은 풀핀 상대로 1대1 떠도 이기지 않을까 소는 2만 5천만 가짜 10만 중에서 그리고 이제 아만이랑 실리안이랑 3대를 다 굳혀가지고 잡고 광대 개는 15,000 까진 상태였나 6만 6천 정도가 맥스였나 그 상태에서 이제 잡았으니까 뭘로 부활하나 이걸로 부활하는 건가? 얼마나 좋은 물량이길래 4,300이 올라가냐 그런 거 생각하면은 15,000 차이면은 뭐 큰 차이도 아니니까 내 생각에 이제 다음 쯤이면은 맥스인 녀석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레벨링상 그때 몇 대 싸웠지? 한 뭐 40쯤에는 41,2 정도에 싸우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군단장 한 레벨 40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저파네 이런 최종보스가 누군진 몰라도 걔도 약한 거 아니야? 아닌가? 걔는 이제 하긴 프리저 군단도 프리저랑 도도리아랑 전투적 차이가 엄청나지 1억 2천만대 2만인데 2만 넘을라 2만 2천대나 2만 3천만